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화하는 기분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옴니 자기사랑으로 가는길 존 페인지음 최지연 옹김 나비랑북스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반갑게 다시 재출간되었습니다 지난 권 소개 드렸을 때는 품절 상태였는데요 다시 재출간되서 여러분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게 되었으니 반갑네요 여러분 채널링에 관한 책들 여러 권 유명한 책들이 많죠 머니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책이라던가 데이빗 호킨스 박사가 추천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한국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기적수업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사랑을 잊은 지구별 형제들에게 등등등 주옥같은 채널링 책들이 있죠 이런 책들 또 처음 접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책춘함의 책 읽기에 제일 기본이 뭔가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 그래서 그냥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불변성 역사상 불변하는 내용인가 두 번째 보편성 다양한 문화권의 보편적인가 세 번째 자유함 그 책을 읽었을 때 내 마음에 자유함이 느껴지는가 네 번째 평안함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아 이게 진짜야 이 말은 정말 진실이야 라고 느껴지는 그 느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느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영원한 희망을 주는가 다섯 가지 기준으로 책춘함은 책을 기준을 보는데요 책의 내용을 흡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도 아 이게 정말 이런 다섯 가지 필터링에 모두 다 적합한가 그래서 다 모두가 통과되면 흡수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 나의 편견과 어떤 지식의 한계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그런 한의 기준을 가지고 책을 바라보게 되실 때 좀 더 자유롭게 이런 세계를 탐구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내면의 안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안내와 단순히 희망적인 생각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비둘기 무리 속에 고양이를 던져놓고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옳은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아마도 과거의 어떤 일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겠죠 먼저 이 문제부터 짚어봅시다 어떤 상황이 자신의 바람대로 풀리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 거야 또는 우주가 내게 다른 계획이 있는가 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지만 성취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느낌은 당신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면의 안내와 희망적인 생각은 하나이고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거나 하거나 이룬 상태를 생각하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면 당신의 내면자는 그 즉시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다주는 것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영감을 받고 당신에게 활력을 북돋우는 좋은 느낌과 긍정적인 느낌으로 격려를 받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이를테면 사업과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 집으로 올 때 어떤 길로 와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의 느낌에 채널을 맞추는 것은 내면의 안내를 감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자신의 느낌을 살펴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당신은 점차적으로 내면의 안내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사소한 것이라도 그와 관련해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기쁨, 사랑, 풍요, 건강,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당신이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 그런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내면의 안내인지 결정할 수 있는 척도는 자신의 느낌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느낌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정의할 수 없다면 호흡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호흡은 곧 물리적으로 현연한 생명력의 에너지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은 당신의 감정에 반응합니다 아주 미묘한 감정이라도 그렇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앞으로 내려야 할 결정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휴가지 두 곳 중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지와 같은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예컨대 자신이 그리스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자신이 스페인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호흡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두 경우에서 호흡에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휴가지를 원하고 어떤 식으로 휴가를 보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더 위대한 자아는 두 곳에서 보내는 휴가가 어떻게 다를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단 원하는 휴가의 특징을 정의하고 두 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좀 더 열린 호흡 좀 더 쉬운 호흡 좀 더 충만한 호흡을 이끄는 경우가 휴가지로 선택해야 할 장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호흡이 얼마나 더 열려 있는가 좀 더 호흡이 쉬운가 좀 더 충만한 호흡이 되고 있는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이 이렇게 똑바로 섰을 때 그 땅에 뿌리를 내리는 듯이 이렇게 중심을 내리는 것을 그라운딩이라고 하는데 이 그라운딩이 어느 쪽이 더 잘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감지해 보란 얘기입니다 참 여러분 책춘함은 오디오북처럼 책을 읽는 그대로 그냥 읽기만 하는 낭독복 주본은 아니고요 언제나 책춘함의 생각과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리뷰 북튜버라는 점 참조해 주세요 그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그 장소가 당신이 원하는 것과 좀 더 일치하는 장소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호흡을 관찰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위에서 한 연습처럼 그 차이가 너무 미묘해서 알아차리기 어렵다면 연관성이 작은 대상부터 시각화하십시오 예를 들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그런 다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호흡을 관찰해 보고 앞의 경우와 차이점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 내장된 Yes, No, Mechanism입니다 희망적인 생각하기는 우리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한계를 두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보다 더 위대한 자아는 당신이 그걸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약을 하는 것도 기분은 좋아집니다 기분만 좋아지면 이후의 결과는 무시해도 좋나요? 우리가 좋은 느낌, Feeling Good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흥분의 느낌을 고조시키는 순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핸드백을 가로채는 순간이나 몸의 화학적 반응을 자극하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흥분된 기분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기분 좋음은 마약의 효과처럼 일시적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 혹은 다른 종류의 중독된 행동양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기쁨의 자리에서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핍의 자리로부터 그런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모든 중독은 개인의 내면에서 공허를 느끼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시도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제약하는 믿음과 씨름합니다 나는 무력하다와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다가 그것입니다 마약과 말초를 자극하는 행동들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과 외롭다는 내면의 느낌을 없애기 위해 시도됩니다 우리가 좋게 느끼는 것을 하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쁨을 주는 모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모험을 시작할 때 당신은 가슴이 열리고 어린아이처럼 되며 당신이 접하게 될 모든 것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마약 복용은 부정적인 느낌을 없애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아닌 결핍으로부터 솟아나오는 행동입니다 좋게 느껴지는 일을 추구할 때 창조적인 에너지 흐름에 자신을 더 많이 열게 됩니다 당신은 삶에 대해 미래에 대해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창의적으로 느끼며 더 재밌게 느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좋게 느껴지는 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좋습니다 삶이 투쟁이라고 배웠던 사람은 그들이 나태해진다는 느낌 없이 더 많은 기쁨을 경험하는 쪽으로 어떻게 에너지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는 힘들게 일해야 한다는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가치있음 혹은 가치없음에 대한 당신 내면의 느낌과 역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치있음에 대해서 이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가치있음과 관련해서는 강한 판단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주는 전적으로 중립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공정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의 여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게으른 사람인지의 여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반응하는 유일한 것은 특정 대상에 대한 당신의 관심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경험이 됩니다 예컨대 복권에 당첨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입에 불평을 달고 살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는 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무례하며 이웃과도 늘 말썽을 일으킵니다 오직 돈 버는 데 주의를 기울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권을 통해 큰 액수의 상금을 얻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몇 년간 휴가를 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싱글맘입니다 이 여성은 삶을 투쟁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권을 통해 가장 작은 상금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소리를 지를지도 모릅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주의 법칙과 일치합니다 우주는 공정합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곧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곧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현실의 일부나 대부분이 아닌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당신은 지금 느끼고 있는 느낌을 느낄지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계속 생각할지 선택함으로써 당신의 현실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유의지는 적당한 정도의 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갖든지 갖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 당신의 선택입니까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고군분투가 고귀한 것이라고 배웠다면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고군분투 속에 살면서 무엇을 내주고 있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클럽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빚에 쪼들리는 사랑 클럽 힘든 남편 클럽 잔소리하는 아내 클럽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 클럽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클럽 허약하고 아픈 사람들 클럽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이런 모든 클럽들은 대가를 받습니다 당신은 비슷한 상처와 어려움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클럽 회원들은 당신의 소중한 친구가 되고 협력자들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동료의 유형 속에는 귀중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통해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마침내 이러한 클럽 등에서 탈퇴했을 때 그동안 받아왔던 동정, 인정, 사랑, 연민 등을 잃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사이또이 또리가 얘기하는 노력하지 마라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런 방식의 노력도 리얼리티 트랜스팅에서 펜듈럼에 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과 다 연결되어 있죠 만약 당신의 삶에서 신체적, 감정적 혹은 경제적 상황과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것을 물어보십시오 이 문제가 내게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앞으로 만들 인생을 위해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 나의 인간관계는 이 문제들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놓아버렸을 때의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없애고 싶어하는 많은 문제를 붙들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세계관, 질병, 재정 문제가 당신의 삶 속에 오랫동안 존재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당신의 일부가 되었고 당신의 에너지와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문제를 놓아주려 할 때 자기 정체성과 관련한 두려움이 떠오릅니다 일단 하나의 상황이 당신의 일부가 되는 식으로 고착화되면 그것은 원하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믿음을 창조하려는 당신의 일부에서 일관된 선택만을 받아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했음에도 아직 갖지 못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은 당신이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어렵게 투쟁 속에서 얻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당신을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답변에 솔직해지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 또한 창조자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경험의 창조자로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그 고통을 바라보는 관찰자로 다른 사람은 그 고통을 끌어당긴 창조자로 인정한다면 그때 당신은 양쪽 모두에게 권능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은 다른 사람이 사랑을 요청하는 방식임을 당신은 보게 됩니다 환경을 창조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과 생각임을 기억하십시오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괴로움을 바라보면서 자문해 보십시오 그러한 환경을 끌어오기 위해 스스로에 대해 생각했던 그 사람의 필요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당신에게 던질 답이 떠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동정하는 마음으로부터 도전하는 그에게 힘을 주는 연민의 자리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질문이 있다면 그 답은 항상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자기 사랑의 중심 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랑의 중심에서 당신은 강력해지고 중심을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경험을 창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사랑과 연민 속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고통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 젊은이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깊은 슬픔의 느낌과 함께 평생을 고뇌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었고 몇 개월 후 어머니는 재혼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스무 살이 되기 전에 네 번이나 재혼했습니다 한 해 걸러 아버지가 바뀌고 양아버지가 떠날 때마다 어머니는 다시 새로운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를 화나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고통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는 젊은 여성과의 데이트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 모두 그가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불평하며 떠났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는 변화를 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치료법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양아버지들의 손에서 폭력을 경험하면서 그는 스스로 강해지고 울지 말자고 굳게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인 그의 결정은 느끼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는 더 자포자기했고 느낌들을 표현할 수 없었고 또한 친구를 만들 수도 곁에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그는 팔과 다리가 모두 부러지는 심각한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6주간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느낌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일, 알코올, 오토바이 질주 속으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과 대면했습니다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괴로움을 관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요청하는 것임을 당신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고통이 각 개인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것을 격려합니다 만약 그 고통이 그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인격으로서 또한 영혼으로서 오직 자신을 위한 일만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포함합니다 나의 영적인 목표 중 하나는 모든 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불쾌하게 구는 사람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게 돼서 기쁩니다 당신은 자신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상황은 당신이 끌어당긴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언가를 불쾌하다고 규정지을 때 당신은 그것에 대항해 밀어내고 그것에 저항하는 태도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밀어내므로써 그것은 당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관심이 그것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의, 즉 어텐션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도를 지닐 때 그 주제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앞으로 가져옵니다 무조건의 반대는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창조하기 시작했다면 우주는 당신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온갖 조건적인 상황들을 당신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인간의 행동도 포함됩니다 만약 당신이 더 많은 인내력을 가지려는 의도를 품는다면 인내력과 함께할 모든 것이 당신이 놓아줄 수 있도록 표면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대개 당신이 못 견뎌야 하는 모든 것이 영원히 그것을 놓아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당신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할 때 주의하세요 당신은 그것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들을 때면 우리는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제야 우리는 당신이 진실로 창조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과 그것의 측면에 있는 사랑스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나란히 당신의 현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우린 이미 모든 것이 두 가지 측면 즉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소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평화를 원한다면 혼란과 분노를 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풍요를 원한다면 가난의 생각을 변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스터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는 이 과정을 주목하게 한 것입니다 당신이 판단하고 증오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는 까닭은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이런 모든 정보에 덧붙여서 우리는 당신의 경계와 당신의 집에 무엇을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조언합니다 우연히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당신의 디자인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는 그 주인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삶의 진정한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으로 여러분 추천드려 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